하여간 저 집 식구들은 뭔 일 있을 때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야. 취미야. 네 시어머니 말이야. 상태가 좀 그렇더라고. 건망증도 좀 심한 거 하고. 나 진짜 정신 차렸어. 지훈이 생각을 해야지. 결혼이랑 연애의 차이가 뭘까? 안정감? 영원한 내 편이 생겼다는 든든함? 근데 그게 또 단점이 되기도 하지. 와 미치겠네 진짜. 고민이 길어지나 보네 송다이.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함께구나. 도둑기구. 오케이 가요 지금 사고 치러. 지금? 당장? 지금이야 빨리.